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재능을 도두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인 고교생 101장 대회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오는 23일 열릴 101장 대회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오는 6월 23일 전국 고교생 101장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101장은 한국작가회의 젊은작가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로 참가 부문은 운문과 산문 두 분야이며 17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시인이 직접 들려주는 시쓰기에 관한 이야기와 특강, 다양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기획돼 있어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참가비는 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유선을 통해 가능합니다.